히힛 어우 장난아니게 미끄러운데 통나무 조심 오우 미끄러워 미끄러워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지 오우 시끄러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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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TEAM 한 벨 анн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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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밤이 벌써 떨어지네 고기 도심 고맙습니다. 스파다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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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봐 스파 스파 와 아 나무뿌리가 있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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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이로 가야돼 가생이로 그래도 생각보다 미끄럽다 다들 잘 올라가네 어휴 어필 힘든데 어휴 어필 힘든데 하..우담산은 바로 응달산으로 올라그러나 영신봉지에 끌봐야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계속 갔나 영신봉지에 끌려가자 영신봉지에 끌려가자 영신봉지에 끌려가자 영신봉지에 끌려가자 타이어 자국있어? 어 자국있네 여기 고 고 고 철탑이 있는데로 올라가는거야 철탑 있는데로 올라갈거야 계속 가면 철조방 옆으로 가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갈림길 나왔고 가면 또 하나 나와 철탑 있는데로 올라갈거야 철탑 있는데로 올라갈거야 타고 가기가 쉽지 않아 물꼬리 심했어 물꼬리 심해졌어 으라차차 쉽지 않아 물꼬리 심해졌어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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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다루가! 아는길이라 아는길에 아는길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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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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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 아니게 미끄러운데 풍나무 조심! 미끄러워 미끄러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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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물거리 영신성은 이제 오브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좀 아